경남지역 흐린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기상청은 지난달 31일 경남 18개 모든 시군에 발령한 폭염특보를 유지했습니다. 오늘 오후 12시 기준 창원, 김해, 양산은 폭염경보, 나머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지속 중입니다. 낮 최고기온은 28에서 32도로 평년과 비슷하고 밤에도 열대야 수준의 무더위가 지속되는 곳도 있습니다. 무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낮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